안녕하세요. 주식기사 QIT의 대표이사 배정환입니다. 당사는 전력전자 기술을 기반으로 고압 고주파 전원장치, 배터리 충전기, 중전기기의 예방진단 시스템 등의 아이템으로 제품이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는 중소, 강소기업입니다. 당사의 고압 고주파 전원장치 브랜딩 하이버튼은 플라즈마 발생기용 전원장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제품은 2017년 개발 완료 후 국제인증인 C마크를 취득하였고, 현재까지 꾸준하게 생산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등 유수의 반도체 공장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이버튼은 공진을 이용하여 고압 고주파 전원을 만드는 장치로써 매우 큰 전력 손실이 발생한 장치입니다. 경쟁사는 본 장비의 냉각을 위해서 순행 또는 유냉의 냉각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당사 제품은 성능 개선을 통해 고요일인 제품으로 제작되어 공냉으로도 충분히 냉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한 출력전압의 설정 범위가 최대 출력전압의 10%에서 100%까지 조절이 가능하며, 전력 제어, 전압 제어가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관련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모범적인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